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동사를 배우기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결합과 인투는 들어가는 거고 뚜루는 나가는 거잖아요. 통해서 나가는 거. 그런데 결합과 분리가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외금비, 네이티브가 모호하자가 보는 관점이 달라요. A가 B로 들어갔다가 그러면 A와 B는 합쳐진 거예요. A가 B로 B를 통해 나가게 되면 A는 B와 분리가 된 거예요. 그 관점을 잘 보면서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첫 번째 글을 읽어보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here is a young newcomer astonishing talent. 뛰어난 놀라운 재능을 가진 새로운 젊은이가 있었다. By the standard of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The show was a success. Show는 성공이었다. More than half the works. 작품의 반 이상이 팔렸고. Even if from 심지어 볼라르, 이게 불어니까 여기 D는 바람 아니겠죠. 볼라르, 볼라르, 볼라르의 관점에서 보면 비카소 had achieved nothing but nothing out of ordinary. 보통 이상의 어떤 것도 성취를 못했다. For 볼라르, 볼라르에게는 전시회는 amount of little more than a spelling이 이상하게 되어있죠. 불어래서 그런 거예요. 성공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 발음은 six에 이렇게 될 거예요. Six of destiny. Six of destiny. Six of destiny 이렇게 될 건데 이거는 명예의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평가들의 칭찬쯤 되는 거겠죠. To the artist. 예수 그 화가에게는 그런 거였지만 피카소의 earning. 피카소의 버리는 심덤. 라지 폴드. 큰 재산이었다. 한 몫 되었다는 건 큰 돈이었다는 거죠. He felt rich. 부자인 것 같다고 쓴 갓. 갓 두루 쓰면 돼요. 두루 더 머니. 그러니까 이거 보면요. 그가 돈을 통해 나갔다. 그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람이 돈을 통해서 나가요. 근데 얘네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통해서 나갔든 돈이 사람을 통해서 나갔든 그게 그거라고 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관점이 우리 관점하고 좀 다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돈을 통해 나갔다는 것은 우리 식으로 보면 돈이 나갔다 이런 거예요. 돈을 다 써버렸다는 거죠. He evidently enjoyed the annual best day celebration 축제를 즐긴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겠죠. 내려가보죠. 아이고 이건 뭡니까. 내려가고요. 자 두번째 명을 해보죠. later in life. 훈년에 he once said that 말했다. even if he came a fortune of a million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그는 받게 되었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으로 들어간 것은 얻게 되었다. 물려받게 됐다. 또는 받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he would never attain that air of security. 안정감과 he had observed in the rich kids in lebegine, lebegine에서의 그 부유한 애들에게서 관찰했던 그런 안정감과 소속감의 분위기, 그런 분위기는 결코 달성하지 못했다. 그런 거죠. 그가 돈으로 들어가는 것도 사람이 돈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그렇겠지만 얘네들은 큰 재산, 집이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얘도 큰 재산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벌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로부분은 오디널리, 보통 이상의 리드모덴, 진하지 않다, 불과 못무인, 노무보덴보다 약한 음이에요. 노는 없는 거고 리틀모덴은 거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식세프 그러는 거예요. 프랑스어로는 대성공이라는 거예요. 푸는 미친듯한 성공이에요. 뒤에 붙어있지만 푸가 광적인, 대이깅, 미친듯한 성공인 거예요. 아모르프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아모르프. 아모르프, 뭐 이렇게도 하는데, 미친사랑, 영화, 아모르프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공은 SECESS죠. 불어는 SIX에 되는 거예요. SIX에 데스팅, 이렇게 되는 거죠. 비평과 사이에서, S미니 호평과 호평, 호평을 받는 사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의 찬사인 거죠. 존경을 받는 사람에게서의 성공인 거죠. 이해되시겠죠. small portion은 한 재산이에요. 한마디로. portion이 작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리와 결합에 대한 영어와 한국어의 다른 관점이에요. He must be out of his mind and 그는 그 정신 바깥에 있다. 아유, 그 뭐 사람이 정신 바깥에 어떻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신이 나갔다 그러는데, 걔는 그가 나갔던 정신이 나갔던 그게 그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영어로는 그가 나갔다고 우리말은 정신이 나갔다는데, 어떻든 분리가 된 건 마찬가지예요. I was out of cigarette. 나는 담배 바깥으로 나갔다. 담배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내가 나갔던 담배가 나갔던 담배가 떨어진 건 매일반인 거죠. come in to, 큰 재산, 앱도 누군가의 죽음 후로, 큰 재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Charles came into the portion.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한 재산 속으로 들어갔다. 한 재산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사람이 재산 속으로 들어가든, 재산이 수준으로 들어오든 그게 그거예요. Harry came in for a large share of his father. 그의 아버지의 유산 중에서, 재산 중에서 많은 목을 향하여 그가 들어갔다. 그런 거니까 그가 들어간 물려받은 거예요. get through는 how did you get through all that money? 짧은 시간에 어떻게 너는 그 많은 돈을 통과해 나가냐? 네가 통과하냐? 그냥 돈이 통과하나? 그게 그거예요. 다 써버렸다가 되는 거죠. 지금 get through a large of beer 나오면 많은 beer를 통해서 짐이 나갔다? 짐이 나가든, beer가 나가든 그게 그건 거예요. 축구를 보면서 텔레비전, 일요일마다 이렇게 되는 거죠. get through도 통과하다는데 우리 영어로도 이거 의역해놓은 거예요. spend and or use라고 영어로 paraphrase 해놓은 거예요. have you gone through all the money? 아까는 get 썼는데 지금은 go through도 쓰는 거죠. 내가 도전 다 통과해버린 겨? 다 쓴 겨? 이런 거죠. 그 다음에 go ahead of, get ahead of가 있는데 he went ahead of는 그는 그 자신보다 앞서갔다. 되는 건 뭐예요? 마음이 앞에 있고 그는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죠? and because of that error of 그런 판단력의 미스로 비극을 야기했다. 이런 거죠. 이해 되시겠죠? don't go ahead of yourself. 서두르지 마. 마음만 앞서지 마. 우리말로 그런 거예요. 너, 명령무니까 유도하. 너, 너 앞에 가지 마. 서두르지 마. 속단하지 마. 이런 거죠. 이런 것은 여기 제법 좀 다뤄보겠는데 이게 다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쓰이는 표현은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영어를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 이거 모르면 여러분이 하다보면 이거 뭐요? 하고 막 해맑게 돼 있어요. 이거 답도 못 고르고요. 이거 뭐야? 이것도 여기 got through the money 이런 거 다 못 구합니다. 이번 got through the money soon got through the money came into a large fortune of millions 가 되는 거죠. 꼭 물려받는 것만 아니고 벌었다 이 뜻으로도 쓰여요. 큰 재산, 큰 재산 속으로 들어갔다. 재산이 손으로 들어왔다. 뭐 마찬가지로 물려받다라고 할 필요 없어요. 벌었다 뭐 그런 뜻으로도 얼마든지 씁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